스윙 됐어, 월클리어 아잇, 쉣 때 맞춰 맞춰주네요? 에 저 머리 귀신이 어 쉣 이럴 때 알 수 몰랐어 스윙아 왔어 스윙아 스윙아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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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기 아까 그 사감 귀신이었나? 이 인이 홍보 하시 그 마중관들 뭐야 으아아악 어 크랩 어 크랩 어 크랩 으압 으압 그 다음에 이제 메트로놈인가? 어.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. 거기까지 잘 따라해. 3차오버 음악실 한번 가봐야겠고. 어. 편승 음악실에서 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? 여기가? 어. 나가나가나가나가. 으악! 어. 크랩. 으악! 어이구야. 이거 중간에 또 데뷔 좀 안 써줘? 예. 어. 매워. 빨리빨리 여기서 처리 켜자. 어. 나가나가나가. 으악! 어. 크랩. 으악! 으악! 하하하하하하하하. 와. 두 배 이상 데미지 없어. 존. 예. 와. 갑자기 그 말이 바뀌어. 이 말은. 예. 좀 재미난 게 있는데요. 이거 좀 쓰레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? 분명. 봉갈 수위가. 이쪽 복도로. 복도로 올까? 라는 생각을. 갑자기 왜 그 생각에. 그 생각에 왜 또 올랐지 내가? 히힛힛힛. 아 이 앞에 해보자. 그치. 히힛힛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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힛 와 안온다 저 안보이세요? 아저씨 룩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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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안빠진다 야 와 안빠졌어 저 저 지금 완전 무시라 했거든요 야 한가지 실험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스윙같았으면 쟤 있잖아요 그 구자같은 경우는 분명 분명히 그거에요 온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경우일거에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나 뛰었거든 완벽하게 무시라 했어 와 이런 경우 어디 더 있나요 여러분 상당합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자막its